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마리아와 친구들의 소리 미니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많은 헵서타운을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많으니까 진짜 저희가 화면에 다 안 나오네요 미니님 우리 초능력을 부려서 하나만 일단 놔두고 다 치워볼까요? 네 3, 2, 1 아호 아 이제 하나만 남았네요 그럼 우리 한번 뜯어볼까요? 네 왠지 기대되지 않아요? 네 우와 귀엽다 귀여워 미니님 여기 귀여운 햄스터가 있어요 좀 자세히 보여주세요 마리아님이 보여줘요 와우 귀여운 햄스터 아 마리아님 이거 뭐야 뭐야 이거 화장실 하자 와 화장실 듣고 신기하네요 여러분 햄스터 사원 밑에다 건전 지르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오오 어떤 소리가 나지? 어떤 소리가 나지? 틀어볼까요? 어? 뭔 소리지 이건? 와우 으아악 도와드릴까요? 요렇게 꺼진 다음에 요렇게 와! 길이 연결됐죠? 저 길은 어떻게 연결하는 거죠? redirect 물을 여기다 엽정해가지고 길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별을 해서 뭔가 다른 길을 또 만들 수 있네요 미니 하셔 하셔 오! 뚱사하고 있어 침실로 가볼까요? 와! 우와 know 우와 우와 오 오 어 돌아가요 냄새 화장실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고 오! 물 내려간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요 진실? 오! 고거는 소리가 나요 이번에는 다른 햄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라색 햄스터가 있는데 총 9마리 햄스터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9마리 햄스터가 모두 있습니다 햄스터 타운에 있는 다른 길도 같이 해볼게요 이건 미니하우스네요 미니하우스네요 조그만 하우스 아! 여기 있네! 길이 여기 있어요 바닥에 길이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이 길을 한번 연장해 볼게요 여기 있는 미니하우스는 정말 작게 생겼는데 집에 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있어요 오! 슈퍼마켓 햄스터 오! 귀여워요 오! 미니님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볼까요? 길을 또 연장하라고 이렇게 햄스터 타운 트랙 총 11개도 같이 제공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햄스터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님! 네! 네! 우리 이 다람쥐와 함께 집에서 우리 슈퍼에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서 한번 출발해 보세요 오! 햄스터가 지금 슈퍼를 가고 있는 어! 슈퍼를 아니고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갔어요 어! 다시 이번에는 친구 집으로 옵니다 근데 친구 집 문이 닫혀있어요 친구야 친구에 나 들어오고 싶어 미니님 문을 열어주세요 오! 친구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집은 굳게 닫혀서 나갈 수가 없어요 문 열어주세요 오! 다시 씻보러 갔는데 잠깐만요! 욕조가 들어오시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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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친구 집으로 오고 있어요 세트를 열어서 어떻게 이 친구들을 볼 수 있는지 어! 머리빈 있어요! 머리빈! 그러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거예요? 햄스터들은? 네 어때요? 잘 어울려요? 머리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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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에 들어가니까 챙기면 간다 에게터를 올려주세요 오! 아 잘 잤다 화장실에 가야겠어 음 역시 아침에는 쾌변이지 이제 화장을 하고 슈퍼마켓을 가야겠어 슈퍼마켓을 가자 슈퍼마켓을 가자 룰루랄라 일단 내 친구 집에 지나쳐갔다가 자동차를 끌고 가야겠어 룰루랄라 이 자동차 왜이래 나 이거 잘 먹었었어 마리아와 친구들 이벤트! 마리아 친구들 구독! 마리아 이들 구독! 여기에다가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햄스터타운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두 분에게 드리니깐요 많이들 응모해주세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발!! 제발!! 저거 안돼!!! 오~~ 잡고있어!! 룰루랄라